마늘 쪽이 잘게 갈라지는 일명 벌마늘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피해 지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수매가가 지나치게 낮고 계약재배가 아닌 경우는 지원 방안이 없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생장으로 마늘 쪽이 두 배가량 많아져 상품성을 잃게 되는 이른바 벌마늘 현상. 제주도가 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2차 생장 발생 상황을 조사한 결과 57.8%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발생률인데, 잦은 비와 높은 기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이번 사태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마늘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농민들은 비료값, 농약값 한 푼 농협의 물,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지원을 요청했고, 농업재해로 인정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농협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4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별만을 피해를 입은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늘주산지협의회가 수매 단가를 킬로그램당 2,400원으로 정하면서 농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했던 킬로그램당 3천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승인이 남았지만 최종 수매가는 2,4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채소가격안정제의 사업비 분담률로 인해 수매가의 20%를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벌만을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1,360여 농가에서 500헤타르가 접수됐습니다. 정부와 농협은 벌만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피해 물량이 적지 않아 수매가를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장님들은 이제 3천 원, 3천 원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제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는 가격 자체가 저 육지부에도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물량의 수매가 결정된 반면 비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처리 대책은 전무해 이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